그러므로 나이는 이렇게 기도하라 응답받는 기도의 첫 단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현대신앙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점점 기도하기 힘들어져요 정말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려고 좀 앉아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기도한 말씀을 거룩해진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이거예요 그것을 상정하고 거는 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내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도 이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변화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말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 원리의 핵심은 오늘 첫 문장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중요한 기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이해가 하신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이 관계가 설정된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기도 문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봤고 오늘은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에 왜 이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거룩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은 거룩은 우리가 알고 있죠 성과 속이 있습니다 세 속의 속을 얘기하죠 거룩할 성을 얘기하죠 분명히 구별이 있습니다 거룩은 그 구별의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거룩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룩이 어떤 개념인지 본질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오늘날 제가 볼 때 사실 외람되지만 제가 볼 때 부족하지만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이 거룩의 개념을 잘못 잡고 있어서 성도들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오히려 숨어서 살게 하고 숨어서 죄짓게 하고 이게 거룩의 본질이 정의가 안 된 거예요 거룩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뭔지 원어로 보면 카도시라 카도시 이스라엘 찬양 중에 카도시 카도시 이곳 찬양 유대인들이 할 때요 감동이 있어요 카도시 거룩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가 카도시가 단순히 정결하다 깨끗하다의 어떤 상태 지금 이 수건이 깨끗하다 그래서 이게 카도시다 보여지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거룩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구별입니다 구별 기독교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인 거룩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랑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정의를 해봐야 돼요 속이 뭐냐 그러면 속 더럽다라는 개념이 뭐냐 성경은 성과 속이 구별이 모호해져 거룩함이 위협받게 되면 그것은 세속적이 된다 자 성과 속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구별이 모호해질 때를 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뭔가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과 속이 있는데 구별이 모호해진 상태 혼합된 상태 단순히 무엇이 더럽혀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단순한 상태의 더러움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단순한 더러움이라면 보여지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창기, 세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은 더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들은 그들이 물론 더러운 삶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거룩함이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거룩함을 겉에서 겉에서 볼 때는 이렇게 깨끗해 보여진 그 종교인들 누굽니까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더럽다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정의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어떤 개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내가 겉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증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성당에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뭘 쓰기도 하고 이런 겉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겉에 보이는 그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더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개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의 언어를 해요 하늘의 언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언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언어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세속적인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구별해요 그러나 그것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 이거를 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언어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제가 예전에 지금 버스를 잘 안 타고 다니니까 모르는데 중학교 때 중학교 아이들이 여자애들이요 아직도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제가 버스에 탔는데 뒤에 중학교 여자애들이 껌을 딱딱 싣고 앉더라고요 그런데요 미XX 미XX 뭔지 알죠? 뭐부터 해가지고 그 곱상한 얼굴들 입술만 빨개요 그 곱상한 얼굴들이 언어가요 제가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말의 80%, 90%가 다 욕이에요 내가 여기서 욕 안 해보신 분 없죠? 나는 욕을 한 번도 태어나서 욕이란 걸 안 해봤다 손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남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욕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어 제가 목사가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하는 곳마다 부족해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되는 언어의 어떤 공식이 없지만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집에 가서 폭력적으로 얘기하고 파괴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충분히 그리스도인이면서 행동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의가 있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더 이기적이고 더 그럴 때가 많아요 뭔가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 뭔가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 그냥 막 섞여져 있는 상태 이걸 성경에 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 분리였습니다 분리 어떤 분리입니까? 구별이 아니라 분리였어요 그들은 완전한 분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룩의 파라다임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저들과는 우리는 다릅니다 라고 여기는 개념이 바로 분리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저 세상이랑은 다르죠 교회는 물론 이것이 구분적인 어떤 다름으로 이 구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분별이 무엇인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룩이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 무엇인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분리의 개념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는 거예요 확 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잖아요 죄인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뭔가 장벽들이 되게 높아요 거룩의 장벽들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창기들 세례들과 함께하는 그 역시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겼던 그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나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라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이런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어떤 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다 팽배해요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함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분리시켜버려요 이것이 바로 거룩에 대한 잘못된 사고가 오늘날 교회를 제가 생각할 땐 세상과 분리된 외딴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모든 영역으로부터 잘못된 분리의 틀들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마가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세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속으로 여겨버린다면 그리고 우리만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외딴섬과 같은 이분법적인 고립된 그런 사고들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 많은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삼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치가 들어온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경제활동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미디어 영역에서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들어온 거예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런 한국의 이런 사고에서도 어려운 사고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사실 영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 어떤 프레임으로 봐요? 이념의 프레임에 넣어서 기독교인들마저도 뭐 종북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그런 틀에 갇혀서 자꾸 분리시켜버린다 미디어 영역 물론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진 현장은 다 그런 곳인데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과 함께 있는 곳인데 교회에 오면 그런 것들이 다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가 봤을 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분리들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했어요 이탈하게 했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틀들을 가지고 나눴던 분리들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한 거룩의 개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예 그거 무시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든가 그런 사람 아니면 아니면 이방인처럼 주변인처럼 세상 속에서도 배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말하면 벌써 그냥 길이 꽉 막혀져 있고 또 이렇게 경비해 주시는 아저씨 분 한 분 계세요 여기 경비과장 같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랑 저랑 이분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소통했어요 목사로서 소통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본인이 성경책 사다가 책도 읽으시고 여기 와서 커피도 하고 저는 얘기하는 거 하나 없어요 예수님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목사인데 예수님 얘기 한 번 한 적 없어요 와서 커피 드시고 돌아다니다가 힘드시면 여기 와서 그냥 쉬었다 가시라고 어디서? 교회에서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라고 그렇게 권유해 드렸어요 그든요 성경 거의 한 권 다 읽으셨어요 지금 아 이게 들어가고 있는 예수가 제가 뭐 목사이라고 이렇게 제가 뭘 했습니까? 나는 목사야 막 그랬습니까? 저는 막 후드팁 입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오히려 목사라는 타이틀을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거기 있으면 오히려 막 이게 선입견이 있을까 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동차에 십자구 장신구를 달면 거룩해집니까? 내가 자동차에 십자가 장신구를 걸면 그 차는 거룩해진 차예요? 엄숙한 분위기가 거룩을 말합니까? 예배 분위기가 엄숙해야지 그것이 거룩이에요? 뭔가 세상과 다른 엄숙 파이프 오르간은 거룩하고 키보드와 드럼은 세속적입니까? 금식기도 40일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이 거룩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 암송을 막힘없이 하는 것이 거룩의 기준이 됩니까? 무엇이 거룩입니까? 그런 분리들 내가 그렇게 분리해서 그런 분리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거룩이냐 이거예요 물론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성은 보이기에 급급한 바리새인들의 거룩과는 달랐습니다 행위적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내고 한례를 행함으로 그들은 언제나 세속적인 이방인들 항상 그들의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이랑 똑같아 이게 율법의 정신인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방인들과 다른 거룩의 기준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 있더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거들떠 보이지도 않았던 더러운 자들 창기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무엇이 거룩이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얼마만큼 이렇게 꽉 막힌 거룩의 틀 가운데 잘못된 거룩의 틀 가운데 갖춰져 있는 거야 그렇게 교회 와도 재미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해석이 돼야 되는데 저희 교인들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예수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의 역임을 받으신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그래서 그들은 뭐만 있었어요? 거룩의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강력하게 얘기해요 돌이키라고 얘기해요 이런 자들과는 상종하지 말라 그런 얘기에요 상종도 하지 마라 거룩한 모양만 갖고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이켜라 왜? 너도 전염돼 너도 그 틀에 묶여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 틀에 묶이면 어떻게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판단하고 다 분리시키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러워 여러분 이런 개념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왜 싸우나요? 꼭 싸울만한 일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옳다 이거야 내가 말하는 게 조금 배려하고 생각하고 남을 존중하고 생각하면 좀 괜찮은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 집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힘든 개념이에요 진짜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이 창기들과 세리들과 정말 그런 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처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기독교 신앙의 진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구별됨을 주장했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봅시다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 분리의 개념에서 나오는 구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달라 나만 깨끗해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구별은 탁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월등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이런 거죠 구별은 이런 거예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데 미운 우리의 새끼가 있어요 아니요, 미운 우리의 새끼는 많이 아니까 여러분, 오리들이 있어요 오리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누가 있습니까? 백조 그게 미운 우리의 새끼죠, 할렐루야 닭을 얘기해서 닭 병아리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어떤 또 새끼 독수리 하나가 거기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죠 처음에는 그냥 같이 병아리들처럼 쪄고 먹고 이렇게 모르잖아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날개가 다른 거예요 병아리 새끼들은 오늘 중닥 정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폈는데 이 정도 툭 툭 피는데 얘는 폈는데 이게 날개가 다른 거야 부리가 다른 거야 발톱이 다른 거야 툭 쳤는데 툭 떨어져는 거야 엄마를 쳤는데 엄마 툭 떨어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 개념이에요 다른 거예요 같이 있지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타의와 강압에 의한 인정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인정하는 거예요 와, 얘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른 거야? 얘 좀 더 아름답네? 병원도 안 갔다 왔는데 아름다워 왜, 뭐가 저 목사님은 별로 벗을 때 그냥 옷도 대강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다른데? 어? 참신해 뭔가 냄새가 없는데 뭐지? 쫓아가서 뭐지? 이거예요 이거 뭐지? 이게 다르다는 거야 이게 거룩이에요 예수님 같이 계셨지만 다른 거야 와, 저분은 누구야? 처음에 우리들과 같이 섞여있는 그러한 분인 줄 알았어 저분도 같이 들어온 그들이 더럽다고 생각할 거야 저분도 세리같이 여기고 저분도 뭐 창기처럼 저분도 더러워서 우리와 같이 할 거야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근데 저분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야 행동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막 그 창기들과도 그 더러운 음식을 같이 먹네? 세리들과도 같이 거하시네요? 문둥병도 문둥병 그 더러운 문둥병인들을 예수님 가서 막 만져주시네 뭐야? 저 사람은 누구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제자들과도 함께 있으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셔 그 엄청난 분이 뭐가 다른 거지? 저분은 선생님인데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점점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위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분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망 없는 죄인 빚진 자, 세리, 창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연호했어요? 시킨 것도 아닌데 좋은 자동차 갖고 가신 것도 아닌데 어느 날도 얘기하면 아주 그냥 겸손한 차 타셨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신분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낙위 타고 초라하게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은 연호하는 거예요 저분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존재들이 인정을 해버려요 스스로 오히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거룩한 분이 예수님의 거룩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보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셨던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 율법적인 거룩이냐 분리시키는 거룩이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유옥합 보십시오 누가 마리아를 시켰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너 저분한테 오늘 좀 잘 벌어야 돼 예수님의 비선실세가 있었어요? 예수님 기분 좋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저기 여인 하나 향유옥합 딱 줘서 당신 거 다 깼다고 얘기해요 그거 주님 오늘 힘들어 보여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딱 왔는데 외롭고 그런데 갑자기 여인 하나가 향유옥합 딱 깼어요 주님 나의 전부를 깹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격려받으신 거예요? 그 스토리입니까? 이 향유옥합 뭐예요? 자신의 전부 아닙니까? 나도 향유옥합 스스로 깬 거예요 왜? 그분이 경배받을 만한 분이어서 향유옥합을 깨기에 아깝지 않은 분이어서 할렐루야 그 안에 스스로의 구별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의 다름과 분리로부터 거룩함을 인정받아요 우리는 너희와는 다러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거야 그것을 자꾸 거룩이라고 교회가 얘기해요 아닙니다 거룩함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자원하여 인정하는 월등함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런 치킨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소리인 거죠 저분은 우리와 다르다 저 교회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기독교인은 저 사원은 저 부장님은 저 사장님은 저 부모님은 저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저 회사는 저 가게는 뭔가 다른데 같은 영역에 있지만 뭔가는 다른데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라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달라고 나예요 막 광고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울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이 열리게 될 때 거룩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그럴 때 우리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에요 월등한 분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당신이 공급하시면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월등합니다 이름이 거울격임을 받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놀란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십니까 그 거룩은요 경배의 끝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 존재 그런 상태 완전하신 상태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안에 안 오냐면 그 종교함의 가치의 끝이 그 거룩함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가치를 그 거룩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요 한 분도 욕망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욕망의 끝은 굉장히 허무해요 아까 거룩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경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욕망은 그걸 가려요 그분을 보지 못하게 해요 대표적인 것이 선악가입니다 선악가를 먹고 난 후 인간이 선악가를 먹어야겠다는 욕망이 하나님을 안 보게 했죠 그렇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있으나 선악가보다 중요하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에게 집중했어요 그리고 선악가를 먹었어요 욕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무입니다 오늘 모든 현대인들이 이 허무함 때문에 힘들어요 잘 살수록 적당히 잘 살면 잘 못 느껴요 극렬하게 잘 살면 허물을 느껴요 왜? 채우고 또 채워야 되는데 다 채워봤는데 허무하거든요 안 채워져요 내가 채우고 채우면 내가 다른 존재처럼 여겨질 것 같은데 안 채워지거든요 허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함 끝에 가면 딱 두 질문이에요 신이 있는가 없는가 딱 그 신론에 맞닿게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볼 때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적당히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딱 거기에 가면 그 바닥에 가면 아예 그 정점에 가보면 하나님 떠나든지 하나님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만날 수 있으면 채우고 좋아요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꼭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허무의 끝 끝이 있다 이겁니다 욕망의 끝 테일 오브 테일즈라는 영화관을 봤어요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다룬 영화더라고요 어른 동화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영화예요 거기서 한 자매들이 있어요 한 자매가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한 임금이 상정이 되어있는데 이 임금이요 그냥 향나게 찌들어서 그러게 더 재미있는 게 없나 더 재미있는 게 없나 그런 인물로 상정이 되어있는 임금 어느 날 막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니까 임금이 이렇게 본 거예요 너무 무료한데 다 해봤는데 너무 무료해 이렇게 보니까 여인들 뒷모습 둘이 보이는 거죠 노래를 막 아름답게 하니까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고 너무너무 이 임금의 마음을 막 깨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여인들을 수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도 알기 시작했어요 왕이 자기들을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 왕이 자기들을 찾고 있는데 흥모하여 찾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요 자매가 얼굴은 높아야 쭈글쭈글하고 볼품없는 높아요 목소리만 좋아 그러니까 그 임금이 와서 이 임금은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래가지고 임금이 제발 얼굴 좀 보여달라고 조금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손가락 막 열심히 막 이게 쭈글쭈글한 손가락을 막 닦아 그래도 쭈글쭈글한지만 끝에 손톱 정도 딱 보여줘 그것만 봐도 막 임금이 막 가슴이 뛰는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이 여인이 뭐 이런 약도 써보고 저걸 해보고 막 목욕도 해보고 좋은 거 다 해봤는데 그대로 쭈글 목소리는 좋은데 얼굴 겨울 보는데 막 얼굴 부으시고 싶은 거야 쭈글쭈글한 높아 밤에 더 이상은 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밤에 임금이 나의 침상에 오라고 이 여인을 초청합니다 이 여인이 밤이니까 나를 몰라볼 것이다 밤이니까 갔어요 동생이 거기 있고 기다리고 얼마나 이 동생은 두 높았는데 조바심이 있겠어 밤에 이 임금은 너무 놀란 거야 그 여인이 이제 왔으니까 그래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빨리 와야지 아침에 아침이 뜨기 전에 그런데 아침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신혼 첫날 밤에 그런 결론을 많이 본다고 하던데 어저께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이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보니까 노파가 있는 거야 이 임금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더러운 노파랑 내가 잠자리를 했어 이런 더러운 노파랑 그래서 경비병 경비병 불러서 이 노파를요 던져버렸어 그 성에서 던졌는데 쭉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죽은 거죠 어느 나무에 딱 걸립니다 그런데 이 노파가 죽은 목숨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죽은 거죠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아름다움을 갖고 싶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요정 같은 사람이 있어 딱 봤더니 긴 수를 짧게 말려면 걔한테 쉽게 말하면 영혼을 파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젊음을 얻어 그래서 임금이 막 사냥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이 여인이 이 임금의 마음을 홀딱 뺏어버린 그 여인인 거야 그래서 이 임금과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 동생 노파만 있잖아요 이 궁전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이 동생 노파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젊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가서 이 동생 노파한테 가서 나야 동생아 나야 그랬더니 놀라는 거지 어? 언니가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동생아 나야 자추주지역을 설명을 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은 언니를 만나게 죽었는 줄 알았다가 그 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와 너무 기쁘다 그런데 언니가 왕비인 거야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언니는 알면 안 되잖아요 여왕은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 알면 안 되는데 이건 비밀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니는 곳곳마다 저 사람이 우리 언니라고 저 사람이 우리 언니라고 저 사람이 우리 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언니가 너무너무 이제 막 신경이 쓰이는 거죠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나도 그런 언니처럼 아름다움을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신경질러서 그 언니가 얘기해버렸어요 네 살가죽을 벗기면 돼 살가죽을 벗기면 돼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니는 막 신경질러서 다시는 날 찾지 말라고 들어왔는데 이 동생이 뭘 하고 있겠어요 대장장이를 만나가지고 내 살가죽을 벗겨달라고 아름다움을 얻고 싶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정말 벗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했을까요? 고통 피투성이 된 차로 돌아다녀요 아름다워 시쿵은 그 욕망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언니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다시 노파가 돼서 임금이 잠시 어디 갔을 때 손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무 놀라서 다시 도망가는 임금을 피해서 다시 도망가는 그런 결말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문구가 하나 딱 나옵니다 욕망은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데 그 대가가 뭐야? 그 문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이 문구가 욕망은 대가를 지불한다 이들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존재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사람이 되려고 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그 욕망을 얻어내려고 내 안에 어떤 욕망을 얻어내려고 여러분 그것을 잡으려고 대가들을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들 우리가 우리로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들을 지불합니다 율법에 빠져서 그 대가들을 지불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금욕함에 생활했겠어요 그 대가들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그 속은 여전히 높고 더러운데 그것으로 네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닌데 많은 의미가 있었던 저는 이 동화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어깨물 받으신다고 할 때 그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분만 나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분만 나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오랜 인생을 사시는 어르신들이 여러분 양로원에 가시면 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젊으세요 그런데 정말 70, 80, 80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 모든 것이 변했다 허무하다 험앙하다 세월 앞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욕망들을 채우려고 마치 내가 열심히 뭐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가치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상정해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어깨물 받으신 거예요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 보고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가치들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였어요 왜 그분이 거룩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분이 희생하셔서 그분이 헌신하셔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가치를 주셨어요 욕망으로 채울 수 없는 영원이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다른 가치들을 얘기하셨어요 팔복을 얘기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 욕망의 틀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의에 그 틀에 빠져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은 다른 가치를 얘기하셨어요 그 틀을 이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틀 안에서도 행복하고 평안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팔복이에요 이게 가치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열리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질이 여러분에게 먼저 열려지길 바랍니다 왜 이룡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다른 어떤 제목을 구하기 전에 이 기도 제목을 뭐 갖고 먼저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르고 우리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이름이 거룩여금을 받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본질이 결정된 사람이 나머지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해 이름이 거룩여금이라는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정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요? 욕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만 복받고 남은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는 그런 철저한 이기주의적 분리적인 기도 자기복기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왜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왜 하늘 물을 열게 하시라 하겠어요? 여러분 여긴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 중보 기도는 내가 복받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돌파된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단서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너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당연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우리니까 우리라는 개념 Our Father in Heaven My Father in Heaven이 아니라 Our Father in Heaven 공동체 모두 함께 여러분 중요해요 일용할 양식은 이런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나에게 재정 주세요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열방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사이즈가 달라져요 어마어마한 기도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내 회사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회사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열방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늘이 열린 자들의 삶이에요 하늘이 열린 자들은 달라요 삶이 하늘이 열린 자들은 생각이 달라요 하늘이 열린 자들은 바라보는 게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부여롭게 해요 이 땅을 이기게 해요 이 땅을 승리하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자, 보십시오 이 영원한 것을 만족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자, 보세요 유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5장이 왜 중요합니까? 저희 교회에 굉장히 예배팀의 중요한 가치죠 계시록 4장 5장 R45, Revelation chapter 4 and 5 저희 교회에 찬양팀 이름이 예배팀이 있을 때마다 하늘 문을 이용해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예배는 하늘의 예배예요 하늘의 예배입니다 땅에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게 뚫려야 해요 이게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가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모든 것이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돼야 이웃과의 관계가 설정돼 그 사람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이게 열려야지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은 뭐예요? 하늘이 어떤 예배인지 일곱 교회 얘기를 하신 후에 바로 4장으로 넘어갔어요 교회가 바라봐야 될 예배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장 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그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요한아 네가 바라봐야 될 네가 마지막까지 단모섬에서 미치지 않고 증가해야 될 일이 있단다 내가 보여줄게 이리로 올라오려 네가 테스트해야 될 게 무엇인지 네가 진짜 말해야 될 것이 네가 후손에게 이 게시록을 통해서 네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컴 컴 올라오래 컴업 올라와라 여러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복수리가 나에게 집에 올라가는 세임을 주기도 문은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하늘의 능력을 갖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컴 올라와라 누가 보겠습니까? 갈망하는지 하나님 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추상적인 신화가 아니라 게시록 4장과 5장을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라요 찬찬히 기록된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4장과 5장에 있었던 하늘이 어떤 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게시록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 하늘에 누가 경배를 받고 있어요 마지막 그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 큰 소리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종교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다고 외쳤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종교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경배예요 이게 거룩한 거룩을 아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이에요 내가 구별되어서 내가 너희와 다르니까 거룩이야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틀에 갇혀져 있는 거룩의 개념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한 것이에요 그분을 알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때 우리의 심장은 뜁니다 왜 어린 양이 이 경배를 받으실까요? 왜 합당하다고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불이한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 어떤 존재도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분만 어린 양이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죽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나를 거룩해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나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나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이 열리니까 그 어린 양 나와 관계 있는 그분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그 어린 양 내가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 십자가 찬양만 하면 저는 눈물이 나와요 진짜 눈물이 나와요 왜? 목사니까가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나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이대로 가면 타락하고 욕망에 십사해 있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고 계신구나 제가 개시록 4장 5장 여러분 개시록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잖아요 제가 그래서 보지도 않았어요 잘 옛날에 성경 통독할 때나 보지 그런데 개시록 4장과 5장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경배를 받고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경배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내가 경배할 이유가 된다 어린 양 예수님을 내가 경배할 이유가 그분은 나에게 나의 경배를 받으실 이유가 있다 그분만이 합당하시다 그분만이 합당하시다 모든 사람이 얘기 안 해도 나는 얘기할 거다 나는 얘기할 거다 어린 양 예수님이 합당하시다 나를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하늘에 이런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개시록 4장에 내생물들이 있습니다 앞뒤 눈이 가득한 생물들이 모여서 하늘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개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 내생물이 각각 날개와 여섯 개씩 달려 있는데 날개 둘러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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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뿐입니다 하고 외쳐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와 와 오늘 하늘의 존재들이 하늘의 천사들 그 내생물을 가진 자 내생물들 앞뒤 눈이 가득한 자들이 한순간도 그 눈을 딴 데 초점 맞추지 않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드신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위에서 개시록 4장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들이 그 모든 하늘의 존재들이 천사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울카다 거울카다 어제도 달랐고 오늘도 다르다 그분의 거울과는 영혼 무궁화 하시다 그것이 그들의 엔진이래 지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서 거룩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외치고 있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정교예요 고통의 정교예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고난 뒤에 부활 죽음 뒤에 영광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 뒤에 가난 십자가 뒤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빈무덤을 보고 있는 것이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할렐루야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조이풀교에게 하늘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지치게 하는 건 욕망의 소리예요 남보다 더 잘 되라 남을 이겨라 승리해라 밟고 올라가라 이렇게 해라 수많은 그래서 내가 지치는 거예요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소리로부터 내가 자유한 건 하늘을 보는 것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분은 월등하시다 그분은 창조주 되시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어금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행복한 이 가슴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에게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요 경매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얼마나 자유한 상태예요 얼마나 기쁜 상태예요 다 손들어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결국 당신은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그 승리를 외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자유하게 시작해요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냥 새우깡이나 따라다니는 데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그 새우깡 하나 먹으려고 5kg 따라다니는 배 뒷꽁무니 5kg 따라다니는 그 갈매기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제가 이번 순종 세미나 끝나고 제가 여러분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셀 수 없는 독수리들이 비상하여 올라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곳을 바라보고 큰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 주위풀교회 하나님이 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